또 만나네요. 오세린이에요. 같이 못 들어가 드려서 미안. 이건 비밀입니다만. 또 만나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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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발렌타인입니다. 초콜릿을 드리죠. 또 만나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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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킹 클래스에서 여러분의 자자 차례대로 줄 서라고 격렬이 흐른다 일어나 반대를 줄인다 제주로 가보자 일어나 반대를 줄인다 남자가 메이킹 클래스 시작합니다 초콜릿 대신 여행 좀더 초콜릿을 만듭시다 이젠 모채만 해가 안되는데 빵 이 풀계라는 곳, 이건 비밀입니다만. 청소해버리고 싶습니다. 이건 비밀입니다만, 시장님과 도련님께는... 이는 비밀입니다만, 시장님과 도련님께는... 그럼, 오늘도 달콤한 하루가 되십시오. 자, 차례대로 줄 서라고! 자! 기축량! 자! 기축량! 자! 기축량! 아, 기축량! 기축량! 저ی! 기축량! 다운! 익숙량! 기축량! 다운! 그래서, 그게 등계라고 할까요? 패셜! 좀 더 초콜릿을 낳으시오. 나! 내가 해댔어! 다가오지마! 이 중냐를 그린다! 해피 발렌타인입니다. 남은 이 중냐를 그린다. 그 이즈 Anoth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